2019년에는 공부 좀 해야지. 어디 계산 좀 해볼까? 오마이스쿨 강좌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올토리 패스가 99만원은 너무 비싼데. 하지만 20만원어치 첫번째 혜택이 있습니까? 20만원 빼고. 거기다 5%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습니까? 49,500원 빼고. 또 동반 1인 아카데미 3의 무료 혜택이 있습니까? 18만원 빼고. 게다가 강좌 50% 할인 쿠폰 5매 주니까 7만5천원 빼면 오마이스쿨 올프리 패스 48만5천5백원 골이네. 기본 제공 수강일수 181로 나누면 하루에 2,700원 골. 하루에 2,700원이면 오마이스쿨 인문학 강좌 3배 구개를 다 들을 수 있어요.